신점을 보고 오셨는데 살이 붙었다고 산에 같이 들어가서 살풀이하면 된다고 하는데 500만원 달라고 하네요 제가 풀어드릴까요? 제가 또 파주 김보살로 파주 신녀로서 어떤 거 같냐면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같은 거예요 굳이 그냥 보험되는 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살이 지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무속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나도 솔직히 500 준다고 하면 없는 살도 내가 살풀이 해드립니다 치성 드리고 삼지창에다가 돼지 세웁니다 제가 일단은 무속인과 토킹오버하우스를 하면서 심리상담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500은 과하다 제가 말했잖아요 무속 집안의 딸로서 샤머니즘 집안의 딸로서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었다 저희 집이 굳하고 뭐하고 뭐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더 안 좋았어요 더 안 좋았고 사람 사이의 일은 사람이 푸는 거지 이런 무단들이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점을 보러 간 거잖아요 지금 현생의 문제가 누구로 인해서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해야지 못등금없이 살이 있네 없네 500만원을 달라는 또 하는데 상단비 한 10만원 정도 내셨나요 그 정도면 충분했다 500만원은 과하고 저기 제가 300 해 드릴게요 500이면 작두 손님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나도 별일기 별일기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굳하면은 한 천만원 이상 써야 되는데 이 살풀이로 이제 500 부른 거 봐서는 너무 급하다 처음에 굳을 질러버리면은 안 한다고 할까봐 네 살풀이를 해주겠다 초를 켜주겠다 뭐 뭐 해주겠다 부적을 써주겠다 이 단계가 있죠 500이면 원룸 보증금 손떨림 살풀이로 500이라니 난 그냥 살 있는 채로 500 갖고 있을래요 그놈의 살 무슨 무슨 살 무슨 살 무슨 원진살 공방살 어쩌고저쩌고 살 그거 차라리 잊고 500만원 잊는 게 100배 낫습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신경안정제다 나 살 붙어 있어도 돼 사랑 안 받아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긴 하지만 500만원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너무 과하고 한 50만원 써서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그 정도는 지불해도 된다 뮤지컬을 봐도 그 제일 앞에 좋은 자리 가면은 몇십만원 된다면서요 그 정도 가격은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500만원은 선이 넘었다 자기는 부적을 안 한다 딱 자랐다 프린터기가 없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짜친다 갠또가 있는 무속인으로서 단가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선이 있는 분이군요 아유 이놈의 뻔한 소리 원래 2천만원인데 500으로 해주겠다 위해주는 척 아무튼 저는 뭐 무슨 살 다 있어도 500만원만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으니까 500만원만 있으면 돼 살풀이를 해도 결과물은 내 인생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튼 집에 프린터기가 없거나 저기 잉크젯 프린터 사갖고 막힌 거야 잉크가 그 무속인네 프린터가 막혀갖고 안 나오는 거야 다른 데도 가봐야 된다 병원도 3군데는 가보는데 치과도 아 여기서 눈탱이 치는 거 아닌가 해서 3군데는 둘러보고 그깟 그 금리하는 거 55만원에서 60만원 그것도 병원을 이제 3군데 들러가지고 견적을 보는데 지금 500인데 살풀이를 해서 인생이 바뀌면 워렌 버핏이 벌써 살풀이 회사 투자함 살풀이 기계 만들죠 살풀이 키오스크 만들어가지고 요금을 결제해 주십시오 RC카드를 잘 넣어주세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500을 투자해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지면 하라고 하겠는데 달라진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주위에 이제 샤머니즘에 빠진 그런 여성들이 많거든요 무당들한테 돈 주고 뭐하고 그랬는데 효과가 단 하나도 없어 차라리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그런데 이상한데 돈 쓰지 말고 그 목돈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요 500만원으로 떡 사 먹거나 여행 가세요 그리고 5만원어치 사먹어도 존나 배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는 분이 신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다고 몇 년에 한 번 꼴로 500만원씩 투자 구탈 때 쓰는 징도 사다 바쳤는데 결국 돈만 날림 천도제에 지내러 갔는데 알고 보니 내린 곳 하지만 인생 망하고 악에 바쳐서 남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닌다 자기가 반무당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자기 인생도 어쩌지 못해서 열폭함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고 겨울이 먼저 온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 그 뒤로 마음 잡고 삽니다 늙어서 겨울맞이보다는 젊어서 겨울맞이가 낫지 그렇죠 우리가 모두 젊을 때는 파주에 있었죠 젊을 때 파주에 있었어 진짜 파주 말고 마음속에 파주 하지만 봄은 옵니다 파주에도 봄은 옵니다 여름에 똑같이 덥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나요 겨울은 존나게 춥지만 여름은 똑같이 덥다 신내림을 권유하는 건 그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뻑하면 신내림 받으라고 제 동생도 어디 갔는데 무속인 말이 다 달라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어디서는 너는 좀 있긴 한데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되면은 내림꽃을 해야 되니까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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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상 매출 아까 그분 그동안 노른꽃 명목으로 잘 뽑아먹다가 진짜 막판이라고 내림하고 자기는 발 빼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빙이나 정신병이었어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어떤 굿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정신을 흔들어 놓고 그냥 멀쩡할 수도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당도 일반인도 아닌 그런 것이 되게 만든 거죠 나도 어디 가면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왔어 진짜 왔어 하면은 뭐라도 맞추기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 가지고 무당이 이제 돈 뜯어내려고 아 너는 굿을 해야 돼 무속인이 될 거면은 내림꽃을 받고 받기 싫으면 누름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뜯어먹고 할 때간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솔직히 무속인이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국가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야 면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공신력이 있는지 큰 돈이 오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공신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휘둘린다는 게 진짜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사람 사이의 일은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점 같은 거는 그냥 심리상담 심리상담 그냥 내 하소연 들어줄 사람 뭐 이런 걸로 가야지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고 이런 거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정신과 약이 싸게 먹힌다 정신과 먼저 가서 약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뭐 굿을 하든 말든 아굿 하지마 병원 가서 누름약 먼저 먹어라 누름약 먹고 그냥 자라 돈 쓰지 말고 제 친구도 점 보러 갔는데 신기 있다고 해서 그 후에는 다신 안감 가족도 건들며 반 협박한다고 해요 백날 신기 있대 뭘 받아야 된대 신까물이 있다고 막 그러나 분명히 나도 어디 가면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어림도 없죠 심신이 미약할 때 사주나 점 보러 가면 귀가 더 팔랑거리는 것 같음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 말들에 더 현혹되는 진짜리 힘든 사람이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더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누구 아는 사람 소개로 갔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용했다고 너무 잘 맞춘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그저 그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갔던 사람이 너네 집에 우물 있었어 없었어 없는데요 그럼 있었으면 죽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정신력이 약한 분들이 맞아 맞아 다 맞췄어 이래가지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지 않죠 관제 구설로 집행유예 나와갖고 변호사 써니마가 황소했는데 무속인 29인데 다 일신 맞춘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무속인이 무슨 해결을 해줍니까 변호사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뭘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말동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모호한 질문에 내가 다 무당한테 대답함 잘 맞추는 사람은 원래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지가 막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이상하게 자꾸 무속인 영상이 되게 많이 뜨는데 무슨 연예인 사주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고소 안 당해요 그렇게 말해도 누구누구 연예인이 재혼을 했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결혼이다 서로 안 맞다 곧 헤어진다 이러는데 그거 해도 되는 건가 고소 안 당하나 나 진짜 궁금하네 거기 연락처도 다 있고 한데 그런 거 진짜 많이 뜨지 않나요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친척들한테 자꾸 돈을 빌리고 어머니를 신체적으로 힘들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질풍노도의 70대 노인 계속 사고를 치고 계시네요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차랍게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빌려주는 사람 잘 모시고 갚아주는 사람 잘 모시고 이거는 솔직히 어머니의 문제예요 어머니의 인생이에요 그 이상한 아버지와 사는 어머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멀리 살아서 멀리 계세요 신경 끄고 지지고 먹고 살던 맘대로 하시라고 너무 건강하다 우리나라 70대들 너무 기력이 팔팔하다 그럼 친척한테 돈을 빌리면 친척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돈 갚을 능력 없다 빌려주지 마라 아버지가 주방을 보세요 근데 자꾸 그만둔다고 갑질해서 뭐 그럼 하지 마라 그냥 뭐 식당 접으면 되고 솔직히 이제 나이가 70이면 접을 때 됐잖아요 식당 접자고 뭐 아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또 쫄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절 매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들어주고 하니까 좀 지겹잖아 당할 만큼 당하고 지지고 먹고 사는 거 그거 징그러워 죽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지지고 먹고 하느니 차라리 어 따로 일을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아버지를 못 놓는 어머니도 내가 어떻게 할 순 없어요 어머니 선택이니까 이혼 못하시겠으면 뭐 참고 살아야죠 자식이 부모 이혼 못 시켜요 당사자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자식이 뭐 법원 가가지고 이 둘을 이혼 시켜주세요 가게도 그냥 폐업 신고 해주세요 이게 못 한다고요 엄마가 지금 변화할 용기 내기가 두렵고 어머니가 더 절절히 느껴야지 결심을 한다 이 질풍노들 70대 70대가 너무 건강해 아 우리나라 너무 오래 살아 까놓고 말해서 엄마가 더 당해야 돼 더 당해야지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는 엄마가 참을만하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뭐 못 고쳐 못 고치고 이제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는 거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어머니가 이제 지지를 쳐야 되는데 좀 결심이 안 서고 그거는 참을만하다는 거예요 한번 넌지 씨 말씀은 드려보세요 계속 이렇게 살 거냐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러고 계속 살 거냐고 키를 엄마가 쥐고 있는 거지 본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효자 호녀들 진짜 짜치는 게 그거를 깨야 돼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구원자도 아니고 어떻게 못해 괜히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다 타인의 삶은 타인의 몫이고